자, 여러분 지금부터는 통일신라의 각종 제도를 정비한 임금, 바로 신라의 31번째 임금, 신문왕이 되겠습니다. 자, 신문왕은요. 30대 임금, 문무왕의 아들이죠.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터진 사건이 바로 김흥돌 반란사건이에요. 이 김흥돌은 신라의 최고기족인데 신문왕 때는 사적으로는 장인어른이 됩니다. 사실 이제 사이와 장인 사이지만 이건 이제 권력문제죠.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정치적인 파워게임인데요. 결국 신문왕은 장인이었던 이 김흥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 김흥돌을 따르는 많은 기족들을 숙청 이렇게 쳐내게 됩니다. 자, 이 과정에서 이제 왕권을 크게 강화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왕이 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제 두 개가 나와요. 자, 하나는 이제 녹읍을 폐지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집사부를 강화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녹읍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기족이 나라로부터 이제 받은 땅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 녹읍은 단순히 여기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어떤 노동력도 부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신라 기족의 어떤 특권의 상징이 바로 이 녹읍이에요. 그런데 이제 신문왕은 이 녹읍을 폐지합니다. 이 녹읍을 폐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바로 기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죠. 또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를 크게 강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집사부는 결국 이제 왕권을 보좌하고 대변하는 기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집사부를 강화하면서 왕권을 크게 안정시켰습니다. 또 이제 신문왕은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각종 제도 정비, 예를 들어서 지방제도는요. 그래서 전국을 아홉 개 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소경이라고 해서 신라 수도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주 말고 다섯 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다는 거죠. 여기다가 고구려 유민들, 백제 유민들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일부 기족들은 또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소경을 두었습니다. 자 또 이제 신문왕 때 군사 조직을 또 정비를 했는데요. 이때 이제 중앙군으로 편제된 게 바로 이제 구사당. 아홉 개 부대가 있는데 이 구사당은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자 옛 고구려인들, 옛 백제인들도 여기에 이제 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민족융합정책과 관련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신문왕은 지방군을 이제 구주에 한정식 배치를 하면 이제 아홉 개 정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제 저 변경인 한주는 2개 정, 2개 정을 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방군은 10정, 그 다음 이제 중앙군은 구사당 요런 식으로 이제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. 또 신문왕은 자 당시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학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기관 요즘 말하면 이제 대학교죠. 자 요걸 이제 설치해서 유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. 자 이 신문왕 때 이런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신문왕은 그 신문왕의 아들인 성덕왕, 그 뒤의 손자인 경덕왕 때까지 거의 뭐 한 6, 70년 이상을 이렇게 안정과 번영을 이제 구가하게 돼요. 자 통일신라의 전성기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랬을 때 이 시기를 보여주는 유명한 어떤 이야기가 바로 이제 만파식적 이야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 만파식적 할 때 이 적자가 이게 피리적자예요. 한문으로. 일만 만자. 아주 거센 파도를 식. 이게 잠재운다는 뜻이에요.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다. 사실 이 피리는요. 신문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과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유신 장군이 이 신문왕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. 문무왕이 준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이 만파식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 만파식적 이 피리를 불면 쳐들어온 외적도 불러가고 그 다음에 이 피리를 불면 전염병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만능 피리입니다. 이 만파식적 이야기가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신문왕 때가 바로 통일신라의 가장 뭡니까? 이게 안정과 번영을 구가한 전성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여러분 지금까지 신문왕 편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